안녕하세요 무심입니다 오늘은 실화차에 사시는 진과 함께 태국의 남동쪽 캄보디아 인근 국경지역에 있는 사케오라는 곳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진을 만나기 위해 로뚜을 타고 실화차로 갑니다 로뚜는 태국을 관통하는 대로인 스쿰빗 노데스를 탈 수 있는데요 바타야클랑에서 30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40바트 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차한 이곳은 실화차 패스픽 파크 쇼핑몰과 로빈슨 백화점이 있습니다 실화차를 대표하는 쇼핑몰이기도 하죠 이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풍경은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역시 태국은 불교의 국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쇼핑몰 앞에는 야시장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런 아침 시간이라 한 곳도 문을 연 곳이 없습니다 평소 저녁 시간대에는 각종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태국 방망 곳곳을 연결하는 미니버스인 로뚜 정류장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로뚜들과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시내버스 역할을 하는 성태우 정류장에 승객들이 앉아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맞은편에는 택시 역할을 대신하는 3년 오토바이인 톡톡이 정류장도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혼나하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가 방프라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할 일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또 일어났다가 TV 봤다가 또 한쪽도 하고 그래서 볼륨을 해놨습니다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일가가 그렇죠 근데 이게 차가 좀 커서 좀 우전하는데 불편하시진 않습니까? 편해요 편해요? 승차 보다가 네 네 제가 4개월을 지나는가 봤습니다 그때 그 어디야? 그 그 지엠닉 간다고 아 네 그때 아침에 새벽 4시 이 첫차가 4시에 있다더라구요 마타야타이에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4시 20분차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란까지 갔는데 그때 보니까 4개월을 지나가더라구요 그래서 4개월 굉장히 먼 줄 알았습니다 뭐 뭐 채무로 치고는 먼 데가 아닌지 네 저는 그 그 지난번에 보셨던 식당 아줌마 썬이라고 보셨죠 그 아줌마 집이 4개월거든 요즘 아 그러더라 네 요즘 식당들에 그만두고 두바이가서 돈 좀 벌어왔잖아요 그래서 존해서 농사짓는다고 막 보내 왔대 그러나 그집에 한 일주일 가서 살까 싶습니다 농사 같이 찍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근 안 살았던 사람은 세계를 못살면 다 지어갔어요 아니 뭐 그저 제가 한 3일이 왔다는데 예 그때 아무것도 없고 논아웃 논거트북이 없더라구요 네 아 아깝게 해서 한 이틀은 참 공기도 좋고 참 좋던데 예 와 한 이틀 지나니까 응 이게 뭐 답답해서 살까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예 그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전원생활 한번 해볼까 어찌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 어른도 계셔가지고 자기네들 먹는 밥 같이 먹고 일하면 잠자리도 들어오는 예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오니까 네 잠자리 잠자리를 그 사람들이 마련해 주더라구요 네 그런게 좀 부담스럽더라구요 날 많이 친하고 이러면 네 손님으로 하기에는 자기들도 굉장히 부듬스러워 네 어디 가면 그냥 일부러 호텔을 호텔에서 지어주더라구요 어 그런게 나는 그냥 말이 좀 통하면 제가 뭐 아무튼스러워 자겠다 이러겠는데 또 그쪽분들이 생각하는게 좀 틀리더라구요 네 그래서 네 집이 좀 좋고 네 방이 안 꼬이라면 참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한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들어보니까 그 방은 좀 많이 남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호텔에서 잘할 것 같으면 또 구태에 사케오기 초래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치기도 하고 이제 좀 어떤 그 요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도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좀 좀 궁금하다 태국 시골 생활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고 나머지 가고 공짜로 그냥 잘 순 없으니까 네 방사고 이거는 좀 줘야지 네 아니 친하고 우리 가족이나 일반인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스누그한 느낌 그렇죠 네 느낌 네 그 아줌마하고 한 3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딪히 있으니 뭐 그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먼 관계는 아니죠 그렇다고 뭐 뭐 저랑 어떤 관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또 제가 그런 선을 잘 끊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뭐 요즘은 브레이기가 그렇습니다 정 선생님 혼자 계시면 하루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네 별일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건무소에서 좀 움직이다가 밥먹고 아침에 좀 식먹고 그리고 그리고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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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연습하는 거보다 그냥 생각대로 놀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지간에 있다가 또 들어오면 샤워하고 가는 거 식당에 가고 커피 마시고 이따가 저녁할 수 있다가 네 그렇게 아니면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물론 집에도 뭐 놀고 음식이려고 많이 모르곤 하는데 정말 꽤 어려지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네 연습장도 꽤 늦게 가고 응 그러면 저녁 먹을 땐 좀 맞춰가지고 네 하는지인지 가고 반묵도 네 거기서 한 명씩까지 놀다가 네 물어봅니까 그럼 늦게까지 놉니까 아니 테레비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네 또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러니까 네 저도 살아보니까 먹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뭐 먹지 않은 얘기 생각보다는 좀 많이 피곤하더만 또 해먹는 거지만 해먹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라면 해주니까 네 조금 뭐 저 내가 자주 가는 친구 집에 가면 네 조금씩 한국 반찬 비슷한 걸 해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아 이게 좀 맛있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그 내가 맛있다는 걸 신경써서 만들어 주더라고 오 그러니까 이제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버님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십니까 네 자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차가 없을 때는 네 움직이는 폭이 작으니까 내 그 동네만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뭐 30분에 할 수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네 그냥 뭐 뭐 친구하고 가든지 아니면 뭐 혼자 가든지 가서 커피를 한 입 마시고 오고 둘러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막 실화차 근처라든지 이런데는 길을 많이 잘 알게 되더라고요 네 나는 오토바이 탈지 모르지 않으니까 오토바이는 아예 타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만 이래 조금만 멀어 조금만 이래 걸어가기 애매한 곳으로 차를 타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바타에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맞아요 오토바이 타면 참고 편하잖아요 네 참고 나가면 주차할 때도 걱정이고 뭐 그래도 우리가 또 혼자 있으면 주차장에 있는 거래산 그런 데 잘 안가잖아요 그래 오토바이 이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지금 오토바이 그래도 오토바이 산 지가 지금 작년 1월달에 탔으니까 지금 벌써 한 5개월 되지 않습니까 이제 30km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얼마 타지는 않았는데 또 그것하고 멀리 가져도 못하겠고 겁이 나서 네 시내니까 시내 안이니까 그냥 타고로 다니는데 멀리는 못 가겠더라고요 특히 스쿰비로드 이런 데가 외나 차들이 좀 생생 달리잖아요 오토바이 타면 자주 나는데 조심해 터키 조심해 그러다가 요즘 어지러움증이 있어 나오니까 오토바이 더 안타게 되네요 요즘 좀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여기서는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오토바이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일단 밖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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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보는 피곤해지니까 맞아요 아 이거 아 아 아 ㅅ 아 아 아 감사합니다.